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오션뷰 전원주택. 이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웬일인지 입찰 보정금만 날리고 결국 경매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저는 또 집 가까이에 있는 경남 고성군 바닷가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집은 몇 채 지어져 있지만 아직도 분양 안된 부지들이 넘쳐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초여름이 되니까 금개국도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. 금개국 이것도 우리나라 꽃은 아니죠. 네 어디 외국에서 온 꽃인데 지금 뭐 공원이고 도로고 전부 이걸 다 심어놨습니다. 저 위에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입니다. 한참 동안 주인장이 관리를 안는지 지금 뭐 울타리부터 해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마치 기곡산장같이 보입니다. 전원주택이고 시골집이고 네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. 만일에 1,2년만 관리를 안해도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. 네 초인종을 한번 눌러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. 마당을 보니까 뭐 1,2년 방치한 게 아니고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집 같습니다. 밤에 보면은 무서운 기곡산장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. 집 뒤쪽에도 보니까 울타리에 땀쟁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집을 거의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. 대충 둘러보니까 집이 상당히 큽니다. 네 부지만 해도 제법 대고 집 감정가만 해도 5억이랍니다. 네 뭐 이거는 뭐 거의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커가지고 대저택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. 이게 경매로 나온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. 그동안에 유찰만 3번이 됐고 지금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. 경매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집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작은 공장하고 같이 나왔는데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회장님 댁도 같이 경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5억 들여가지고 이 전원주택만 안 지었어도 그 회장님 자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부도는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참 전원주택 이게 뭔지 로망이 인생을 망쳐놨습니다. 우리나라는 조그만 사업 하시는 분들 황감 넘으면은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죠. 완전히 극존칭을 씁니다. 누가 들으면은 대기업 뭐 회장님인 줄 알겠습니다.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벌써 허영심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. 사장님 회장님 말고 다른 호칭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 지어놓고 사람도 안 살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집은 귀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집 바로 옆에도 지금 택지가 분양이 안 됐는지 잡초만 무성하고 아까 저기 마을에 올라오는 입구 쪽에도 비어있는 부지들이 많습니다. 그 부지에 보니까 뭐 마늘 심고 야채 심고 야 참 아무리 여기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평당 100만원 정도 하는 부지인데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땅이 참 아깝습니다. 경매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감정평가액은 5억 2천만원 계속 유찰을 하다가 지금 3억 3천에 최근 3월달에 낙찰이 됐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일인지 이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지급을 안하고 결국에 경매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.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한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제 추측에는 이 낙찰받은 사람이 아주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그런게 강해가지고 야 나도 전원주택 한번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상 낙찰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야 요즘 전원주택 반값에도 안 팔린단다 그거 사서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야 그 입찰보정금 3천만원 3천3백만원 날려도 안사는게 낫겠다 지금 사도 가격 더 떨어질 것 같다 아마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입찰을 결국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은지가 한 15년째 되는거죠. 그렇다보니까 집도 좀 낡았고 또 건축한 양식도 옛날 설계 디자인이라가지고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을겁니다. 그런데 집을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. 1층 2층 합하면은 전체 연면적이 77평 거의 뭐 80평이죠. 네 이거 누가 청소할겁니까? 감당 안되죠? 전원주택이 요즘 뭐 인기가 없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내놓으면 팔리는 그런 집 크기가 20평, 20평대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80평 가까이 되는 이 큰 집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부도가 안낫다 치더라도 이 집은 팔기가 힘들죠. 부지가 2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큰 정원 관리하려면은 아마 관리하는 집사가 따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집도 평수가 엄청 넓죠. 그 집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관리인이 한 명 있어야지 이 집이 관리가 될 겁니다. 최소한 몇 십억대 자산을 가진 부자가 아니면 이런 전원주택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감당불가입니다. 경매 입찰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.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%죠. 그러니까 3억 3천의 입찰을 봤으니까 보증금은 3천 3백만원입니다. 그런데 입찰을 포기하면서 결국에 3천 3백만원을 그대로 날리 먹은 겁니다. 3천 3백만원 뭐 강아지 이름입니까? 네 웬만한 차 한대 자동차 가격입니다. 입찰 보증금 10% 이거 예치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나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대금도 못 치르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거 막자고 만든 겁니다. 집 뒤로는 꽤 높은 산이 있습니다.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저기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네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. 바다가 보이는 멋진 전원주택 이런데 한번 살아보는게 우리의 로망입니다. 하지만 이 아무리 좋은 경치도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. 뭐 무덤덤합니다. 저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사람이 참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. 전망만 보고 전원주택 경매 투자했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